채널 B 자 여러분 저희가 벚꽃을 보러 왔어요 다른 멤버들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혜윤이 언니 다들 인생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채널 B거든요 오랜만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오늘의 MC 지원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지금? 날씨 너무 좋아서 설레요 지금 사진 한 1000장 찍으셨죠? 여기 보라 사진 한 500장 앞으로 몇 장 더 찍으실 예정인가요? 100장? 소소하네요 그래도 예쁘게 찍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또 다른 멤버들도 뭐하고 있는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린뉫이 거기 앉아서 앉아서까지 아주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온 김에 린뉫이랑 셀카를 찍을게요 다 오 잘 나와요 예쁘게 많이 찍으세요 하이 채널 B에요 팬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호 B 안녕 안녕하세요 쿠코러 ned 쿠코러는 커피나 쿠flow 아 우리 막둥이 메이씨 제가 예쁜 사진 많이 찍어줬죠? 네 맞아요 근데 메이씨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잘 알려준 것 같아요 메이씨 어때요 지금 기분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못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예쁜 사진 너무 많이 찍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채널 삐 채널 삐 어때요 채린씨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채널 삐 저희 채널 삐 재밌게 봐주세요 이상해요 리언니 오늘 너무 화이팅창 네 또 이렇게 쭉쭉쭉쭉 걸어가다 보면은 누가 있을까요 다다다 짜잔 짜잔 레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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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린이 와 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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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강아지 없다 다들 채널 삐 채널 삐 찍으러 와도 사진 찍느라 그게 없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같이 먹을래? 이걸로요 꽃잎을? 먹어요 지원씨가 찍어져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사진 예쁜 사진 많이 찍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엔딩을 약간 특별하게 Q&A 하잖아요 마지막에 끝났다 생각하고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끝내봅시다 계속해 밤이 새도록 우리 둘만의 Q&A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용 안녕 안녕